실전영어의 진수, 바이블로영어의 강민구입니다. 120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제가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en, 그때, said, 말했다, 내가, I will not feed, 먹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That, 바로, That는 상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Dice, 죽도록, Let, 하게 할 것이다, It, 그것이, Die, 죽게, And, 또한, That, 바로, That, 그것이, To be, 이게 To be 용법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뭐뭐하게 될 것이다, Or, 어떻게, Be, Cut off, 잘려져 나가게, Let, 하게 할 것이다, It, 그것으로 하여금, Be, Cut off, 잘려져 나가게, 잘려워질 것은 잘려져 나가고, 죽을 것은 죽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And, 그리하여, Let, 하게 할 것이다, The rest, 남은 자들로 하여금, It, 먹게 할 건데,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The flesh of another, 다른 사람의 살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And, 또한, I, 내가, I took, 들어 올릴 거라는 거죠. My staff, 내, 지팡이를, 입은 beauty, 아름다움, 미라는 이름의 지팡이예요. And, 그리고는, Cut, 잘라낼 것이다, It, 그것을, Asunder, 산산조각 내서, That, 그렇듯이, I, 내가, Might break, 깨뜨릴 것이다, My covenant, 내 언약을,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Which가, 이 covenant를 얘기하는 거죠. I, 내가, had made, 체결한, All the people, 모든 백성들과, 이 Make의 목적어가, Which고, 이 Which가 바로 covenant를 얘기하는 거죠. And, 또한, It, 그것이, Was broken, 부러졌다는 거예요. In that day, 그날에, And, 또한, So, 그렇게, The four of the flock, 그, 양, 무리, 중의, 빈약한 놈들, 그 빈약한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면, 이 That가 이 Who하고 같은 거죠. Waited upon, 기다리는, 나를, 그런 놈들이, 누, 알게 될 것이다. 뭐를? That, 이하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That, 이하가 뭐죠? It, 그것이, Was the world, 말씀이라는 것을, Of the lord, 여호와의. And, 또한, I, 내가, said, 말, 했다는 거예요. On, to them, 그들에게, If, 만약에, 너희가, I think, good, 좋다면, 좋게 생각한다면, 이런 의미지만, 실제는 여기서는 비동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좋다면, 이런 의미죠. Give, thou, me, 나에게, price, 제대로 된 값을, And, 그리고, If, 만약에, not, 그렇지 않다면, 좋지 않다면, 마음에 들지 않다면, Forbear, 을 포기하라, 그만두어라, 그거죠. So, 그러자, 데이크들이, awaited, 값을 매겼어요. For my price,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값으로. 그것이 얼마냐면, 30 price of silver, 은, 30량, 이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팔리는 값이죠. And, 이어서, 더 롤드, 여호와께서, said, 말씀하셨습니다. Unto me, 나에게, cast, 던져배려라, eat, 그것을, unto the portal, 토기장이에게, 공이 프라이스, 제대로 받은 그 값이죠. 그것이 어떤 거냐면, I, 내가, was you, 프라이즈드, 값이 매겨진, 여러분, 그들에게, 그들로부터, and, 그리고, I, 내가, 이제, 그 말을 들었으니까요. To, took, 집어들었어요. The 30, precious, 그 30량을, of silver, 은, 30량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값으로 받은 거죠. And, 또한, cast, 집어던졌어요. Then, 그것들을, 은, 30량이죠. To the portal, 독이공에게, in the house of the world, 여호와의 전, 내, 있는 독이공이에요. Then, 그때, I, 내가, cut, 부러뜨렸어요. Asunder, 산산조각 내에서, my, other, staff, 나의 나머지 지팡이들을, 입은, 밴즈, 결합이라고 이름 붙인,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군대처럼, 여럿이 묶여진, 그런 의미도 되고, 밴드로 접착시키다, 그런 의미의 밴드가 되는 거죠. That, 그것은, I, 내가, I might break, 깨뜨리기 위해서, 더, brotherhood, 형제 관계를, between Judah and Israel, Judah와 Israel 간에. And, 또한, the Lord, 여호와께서, said, 말씀하셨어요. Unto me, 나에게, take, 집어올려라. Unto thee, 너는, 실제 이게 너에게지만, 한국식으로는 너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Yet, 거기에 있는, the instrument, 도구를, 어떤 도구냐 하면, Of a foolish shepherd, 어리석은, 목자가 쓰는 도구예요. 역시, 그 지팡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For, 왜냐하면, no, 아, I, 내가, raise up, 세울 것이기 때문에, a shepherd, 한 목자를, 인덜랜드, 그 땅에, 위치, 그는, 여기 목자죠. Sheer not visit, 방문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도주, 그들을, 그들이 누구냐면, 이 데트가 도주를 얘기하는 게, who죠. Be cut off, 흩어지게 될, 나이들, 또한, sheer, sick, 찾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더, 영, 원, 그 어린 새끼들을, 또한, here, 고치지, death를 고쳐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데트가 누구냐면, 이 데트는 지금, 관계대명사죠. 얘가, who가 되겠고, 이, 브라큰, 부러진, 상처난, 그러한 어린 새끼들이에요. 너할 또한, feed, 먹이지, death 그것들을. 이 데트가 어떤 데시냐면, 이 데트는, 지시대명사로의 데트고, 이 데트는 관계대명사로의 데트죠. 역시, 이게, who하고 같은 거고, stand, 서있는, steer, 잠잠히, but, 오히려, he, 그는, sheer, eat, 먹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더, flesh, 그 고기를, of the fat, 살진 양의, and 또한, tear, 찢어버릴 것이라는 거죠. tear, close, 그들의 발톱을, in pieces, 조각조각, 내서, 오후, 화가 있을 것이다. to the, idol shepherd, 그 우상, 앙의, 목자, 아들, 데트, 그들이 누구냐면, 이 데트가, who하고 같은 거죠. lived, 내버려둔, 그러니까 방치 아니죠. 더, 플러크, 그 양떼들을, 더, 스월드, 칼이, shape이 있게 될 것이다. 오픈, 이스, arm, 그의 팔 위에, and 그리고, 오픈, 이스, right eye, 그들의 오른 눈 위에, 이스, arm, 그의 팔은, shape이, clean, 확실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dried up, 뺏싹 마르게 되는 것이, and on his right eye, 그의 오른 눈은, shape이, utterly, 확실히, darkened,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더, 벌든, 경고, 뭐죠? of the world, 그 말씀이, of the Lord, 여호와의, for Israel, 이스라엘을 위한, 세트 말씀하셨다, the Lord, 여호와께서, 위치, 그가, stretched force, 뻗을 거라는 거예요. the heavens, 그 하늘 아래, and 또한, lace, 놓을 거라는 거죠. the foundation, 기초를, of the earth, 땅의, and 또한, forms, 형성, 할 거라는 거죠. the spirit, 영혼을, of man, 그 사람의, 위기님, 그 안에, Behold, 보라, I, 내가, I will make, 만들 거라는 거예요. Jerusalem, Jerusalem으로 하여금, Curve of Crambling, 떨리는, Curve으로, onto,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roundabout, 그 주위에 있는, 랜언제, 데이크들이, 쉐이비, 처해질 때, in the seas, 침략을 당해서, 포위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both, 양쪽에, against Judah, Judah와, against Jerusalem, Jerusalem, 예루살렘, 예루살렘, 양쪽에, and, 또한, in that day, 그날에, 요, 할 거라는 거죠. 아예 내가, make, 만들 거라는 거예요. Jerusalem, Jerusalem으로 하여금, 벌드섬스톤, 거치는 도리, all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오,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데트가 요, 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후하고 같은 거죠. 벌든, 지미티는,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이디트, 그것과 함께, 그들이 이게 주어져요. 쉐이비 커트, 쳐내지게 될 거라는 거죠. in pieces, 조각조각 나서, 도우, 비록, all the people of the earth,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be gathered, 몰려든다 할지라도, together, 서로 간에, against it,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in that day, 그날에, 말씀하셨다, 덜롤드, 여호와께서, 아인에가, your smite, 칠 거라는 거예요. every horse, 모든 말들을, with encouragement, 깜짝 놀라게 할 일로, and 또한, his rider, 이 홀스를 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마병으로 하여금, with madness, 미치게 하는, 그런 일로, and 또한, I, 내가, we are open, 열을 거라는 거죠. My eyes, 내 눈을, open the house of, 주다, 그 집 위에요. 누구의, 유다의, 집 위에, and 또한, your smite, 쳐버릴 거라는 거죠. every horse, 모든 말들을, of the people, 그 말을 탄 사람들이에요. with blindness, 그걸 눈이 멀게, 칠 거라는 거죠. 쳐서 눈이 멀어지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and, and 또한, the governor of Judah, 주다의, 통치자들로 하여금, she says, 말하게, in their heart, 그들의 마음속에,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Jerusalem, Jerusalem의 거주민들이, should be my strength, 내 힘이 될 것이다. in the Lord, 여호와 안에서, of a horse, 만군의 여호와죠. Dear God, 이 여호와는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동격이 되겠죠. in that day, 그날에, 외워할 것이라는 거죠. I, 내가, make, 만들 거라는 걸, the governor of Judah, Judah의, 통치자들로 하여금, like, 이하와 같게 할 거라는 거죠. 뭐냐면, on heart of fire, 불의 중심이, 드는, among the wood, 그 나무에서 타오르는, and 또한, 이 end에 의해서, 이 like, 병체되고 있는 거죠. 얘가 오시면, 얘도 오시죠. torch of fire, 횃불과 같은, you know, shep, 그, 볏짚, 단, 4개에 있어서, and 또한, they, 그들은, she, devour, 집어 삼킬 거라는 거예요.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을, roundabout, 그 주위에 있는, on the right hand, 오른손과, and on the left, 여기 핸드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왼손, 그러니까 양손으로, and 또한, Jerusalem, 그때 이제, 예루살렘은, she, inhabited, 거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again, 다시, in our own place, 그 자신의 땅에, 입은 바로인, Jerusalem, 예루살렘, man. the lord, 여호와께서, 어소, 또한, she, save, 구원할 거라는 거죠. the tense of Judah, 주다의, 10분의, 일을, first, 최우선에서, 그려요, the glory of the house of David, David 집안의, 영광과, and the glory of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Jerusalem, 거주민들의 영광, 이것이 지금, 주어가야 되는 거죠. do not magnify, 커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커지게,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하는 거죠. against, 주다를, 주다를, 대적해서, in that day, 그날에, share 할 거라는 거예요. the lord, 여호와께서, defend, 방어, 할 거라는 거죠.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and, 그리하여, 그가, 그가 누구냐면, that guy, he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who가 되겠고, is, he, he, 힘이 약한, 그들, 어망된 그들 중에, that day, 그날에는, 그들이, 이게 주어져, share of David, 다유당과 같아지고, and the house of David, David의, 이 집안이, share of God,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또한, 이 컨버에어에서, 지금 병치되고 있는 거죠. as가, the angel of the lord, 여우와의,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before them, 그들 앞에. and, 그리하여, you shall come to pass, 그 일이, 일어날 건데, in that day, 그날에, 이 이트가, 이 death하고 같은 거죠. 어떤 일이 일어냐면, 아인애가, we are sick,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to destroy,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destroy가, 여기서는, 명사로 쓰여서, 지금, sick의, 목적어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원래 얘가, 벌브이기 때문에, all the nations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죠. 이 모든 나라들을, 파멸하기 위해서. 근데, 그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death by nations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요게 위치가 되겠고, come, 쳐들어오는, against Jerusalem,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and, 그 때, 아인애가, we are poor, 내려붓거라는 거예요. open the house of, David, David의 집안에, and 또한, open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Jerusalem의, 거주민들에게, 뭐를, 내려붓느냐, the spirit, 얘가 지금, 목적어예요. 이 poor의, 목적어가요, the spirit죠. of grace, 은총과, supplications, 그, 탄원에 대한, 그런, 응답, 그런 것들에 대한, 영을, and, 그리하여, they, 그들이, shall look upon,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미, 나를, 내가, 누구냐면, who, 미, 이, 미, 하고 같은 거죠. they, 그들이, have pierced, 심하게, 훼손한, 그가, 바로 나죠. 를, and 또한, they, 그들이, share, month, 애통해 할 거라는 거죠. for him, 그를 위해서, as what처럼, one, 누군가가, month, 애통해 하는 것처럼, for his only son, 그의 독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and 또한, shall be, 어, 이게 실제로는, 이 앞에 것,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부사학으로, 얘가 일형식 구조죠, 원래는, 그렇지만, 이, shall be, in, 빌터니스, 이거를, 하나의, 이, 컴플리먼트로, 잡아서, 일형식 구조처럼,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부드럽습니다. for 그를 위해서, 애통해 할 것이다. 이렇게, 마치, as one,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that guy who죠, is, 있는, 빌터니스, 그 애통 중에 있는, for his, firstborn, 그 장자의 죽음, 지금 이집트에 내린, 마지막 재앙을, 연상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사람처럼, in that day, a, 그날에, shall be, get it, 거라는 거죠. 그 대열은, 지금, 유도사로 쓰인 거죠. be, a great morning, 큰 애통이,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마치, the morning of, hadarimmon, hadarimmon의, 애통, 처럼, in the valley of, mek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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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곡에 있었던, 그 애통이죠. 그것처럼,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발사에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요아,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문상 및, 구조분석기법을 통해서, 즉하라 예약,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ree for Ukraine. Thank you.